김지수 선수는 2004년생입니다. 성남과 충주로 계약을 통해서 지금 또 프로무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빌드업. 볼 간수하는 선수도 워낙 뛰어난 선수. 192cm의 제격적으로 앞으로 생략들 주목해봐야 될 수비수가 될 것 같고요. 보관하고 있는 성남. 김지수, 뒷공간 쪽으로 넘겨주는 패스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운드가 되고, 양한빈. 이번에 김지수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으네요. 와우, 뒷공간에 패스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2004년생 김지수. 뒤로 파고드는 선수도 좋았고. 가장 뒤죽에 버텨보이는 김지수. 네, 잘 봤습니다. 역습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김남일 감독이 앞선 경기에서 지적했던 포인트에 대한 것은 오, 좋은 패스가 들어옵니다. 오호. 아하. 아, 밀러서 반칙이 선언되네요. 김지수가 구본철 침투하는 곳에 터뜨려졌는데 만약에 이 턴치가 음. 시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했던 성남입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난 상황에서는 지금은 또 한 번의 분명히 기회거든요. 또 한 번의 분명히 기회를 중에서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뚜껑은 서서에 연주가 집착해요 김지수. 딱 왔었는데 이병랑 감독이 머리를 감싸고 말았습니다. 승뜨리를 내로 이런 찬스가 왔을 때 결정을 지어줘야지 오늘 경기가 승기를 가져갈 수 있네요. 자, 바퀴 늘었는데요 단단도 د원으로 민상기의 헤넘. 김지소 자 뒤에서 우연구가 다가가는데요 오오 김지소 오오오 김지소 오오오 김지소 오우 심장인데요 네 강인민이 뒤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송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FC의 수비라인의 숫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시즌 특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가운데 왜 골 한골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송민규가 주력을 높여 봅니다 구스타보에게 구스타보가 짧게 바로 쪽으로 봤습니다만 팀지소의 수비 잘 들어갔죠 뮤지치 다시 떨어지고 있는 수원FC 돌아 들어갑니다 오오오 사리치 몸이 약간 샜는데요 퇴즈복 선수를 결체받으면서 사리치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구스타보가 호강민 안쪽으로 팀이 됩니다 막아냅니다 심층적으로 붕괴들어서 탱파이프로 묶여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원터치로 구스타보가 arms 이제 수비는 좁устить 안쪽으로 대단히 많이 늦지는 못했는데 많이 직접 많이 했죠 다시 김철이 공격인데요 김진영 스탭 오버 덕붙어주는 크로스 박스 한쪽 연결됩니다 자 두 개성 한 뒤에는 힘들었습니다 바로우가 돌아섰습니다 바로우입니다 김주수의 태클 김주수 관찰을 박아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가 올라왔고 너물이나 장수관을 했습니다 예성룡 예성룡 쇠도합니다 떨어뜨린 걸 접은 걸 여기서 슛 수비에 박힙니다 흘러나운 볼 바로우가 들어와요 바로우의 돌파 바로우 와우 바로우 선수가 확실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실이 네 자신의 축제 필요없다 덕붙이고 올라가는 김동민 오우 덕붙어주는 크로스 오우 주베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김주수 누가 앞에서 잠아 빨리 내려서지 않네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아 덕붙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나 하지만 그 앞서서 먼저 공을 차지하는 최지봉 오우 어린아이도 굉장합니다 오우 반대쪽으로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플라라 딱 모서리에서 아 낮게 깔아서 시도해봤는데요 김지수 선수인데요 코트넘과 캠팅테링을 합해서 제일 어려운 선수입니다 아 상남의 부지의 1회죠 since 잇 remember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